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벌써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한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양식을 통해서 이제 오늘 하루도 자신의 영혼을 잘 살찌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로 34절 레위기 7장 28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께 흔들어 요재를 삼고 그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재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재와 거재, 요재와 거재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이규 6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5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 7절까지 해서 보게 되는 5대 제사법과는 다소 순서를 다르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이 화목재입니다 하지만 1장부터 6장 7절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재,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제사법에서는 이 순서가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제사법에서 화목재를 가장 나중에 기록하며 이 화목재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제사법은 중요하지만 화목재도 몹시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목재는 바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 이웃과의 단제를 회복시키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린 이후 재물을 이웃들과 나눔으로 주로 이웃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로 널리 알려져 있죠 따라서 화목재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설명하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이제 이웃들과도 나눔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복을 위해서도 힘써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화목재사의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화목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가져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재물을 드릴 때에는 제3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손으로 가져다가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받으셨던 것이죠 실제 우리들 주변에서는 자신은 교회도 잘 다니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혹은 자신의 어머니가 모교회 권사다 또 새벽 재산을 빼놓지 않고 쌓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실 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유력한 자라 하더라도 제3자 혹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모두 해주죠 즉 청소, 운전, 쇼핑, 도서구입, 식사구입, 자녀돌봄, 운동파트너 등등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대기업 회장과 같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의 경우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는 없고 자신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행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이제 어머니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 자녀의 신앙을 무게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화목제는 속죄제나 속건제의 재물처리와 분명히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속죄제나 속건제의 고기는 재물을 바친 사람은 물론이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먹을 수도 없었고 옷이나 또한 그릇에 담을 수도 없었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재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속죄제나 속건제의 고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제사장은 힘이 없기에 나중에 권세가 있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는 성막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케 했던 것이죠 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받친 사람조차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고 또 집으로도 가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감사의 화목제는 그날 안에 모두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가서 나눌 수 없었으니까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더라도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오직 제사장에게 받쳐야만 했습니다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요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있습니다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요제와 거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재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가지 재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우선 화제인데요 바로 재물을 불러 태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요제인데 바로 재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처리하는 방식인 것이죠 또 거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여호 앞에서 화목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거제는 요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편 뒷다리는 가슴보다 다소 무거운 부위이기에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거제를 사용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재물들과 함께 부어들이는 재물 처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섯 가지 지사법에 재물을 처리하는 네 가지 재물 처리 방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독 제사장에게 재물의 가슴과 오른쪽 너떡다리 고기를 왜 주셨을까요? 바로 번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정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을 양식이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함으로 오직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즉 불씨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당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서 재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 악화 인류를 걷더라도 우리 모두 예배만큼은 포기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 여름 바캉스 기간에 교회를 아예 문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도들 대부분이 여름 바캉스를 떠나다 보니 아예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의해서 한 달 혹은 두 달 교회 문을 완전히 닫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부를 꺼트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소서 다음으로 다음 주 말씀석행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박한순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제 말씀을 의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함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말씀석행위에서 다음 주 말씀석행위에서